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에 구독, 네이버 블로그의 하트 모양 많이 눌러주세요. 당신은 영어 미술 지도자로 꿈을 키우기 위해 어디서부터 출발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일단 제가 영어 미술 통합반 수업을 들었는데 오기 전에는 좀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저는 미술 전공자도 아니고 영어 전공자도 아니라서 이 커리큘럼을 제가 다 흡수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됐고 그런 상태에서 와서 수업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잘 온 것 같아요. 이런 수업을 찾기도 어려웠지만 와서 교수님이랑 직접 1대1 면대면으로 수업하면서 궁금한 점도 다 물어보고 학원의 수업 커리큘럼부터 이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까지 다 제가 세세하게 다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일단은 아트키도 프로그램 자체가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제가 조금만 공부를 하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다 하면은 실전에 나가서도 금방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앞에서 선생님께서 아트 프로그램이 교수님이 지도해 주시는 대로만 하면 실전에 나가서 곧 지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영어 미술과 차별을 하면 영어 미술 아트키도는 방대한 커리큘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아이들과 재미있게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기만 하면 성공하는 영어 미술 지도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선배님들이 현장에서 입증하고 계시고 또 김희영 영어 미술 지도 기수가 이끄는 영어 미술 지도자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제 창업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